헬로 안녕하세요. 할머니 안녕 왔죠. 오늘 하율이가 할머니 따라서 할머니 집에 또 왔어요. 지가 할머니는 그냥 왔는데 지가 귀엽고 지 기저귀랑 옷이랑 다 챙겨가지고 왔어요. 그죠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우리 하율이 할머니 집에 와서 껌 씌워요. 같이. 할머니야 껌 보여줄 거야. 응냐 응냐 해야지. 야 껌 씹어야지 응냐 응냐 하고. 집에서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더니 할머니한테 안 떨어져서 할머니가 그냥 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귀엽고 따라왔어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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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엄마하고 빠이 하고 왔죠. 아빠는. 아빠는 안아준대요. 아빠 안아. 아빠 안아. 아빠 아니고 니오래. 이제. 아빠가 니오야? 응. 그럼 아빠가 저녁에 와서 안아줘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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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 이쁘다고 하죠? 응. 근데 왜 왔어요. 응. 여기. 여기 찔뻔 했잖아. 금방 너. 그리고 또 막 올라와. 응. 응. 여기 꽝. 이렇게 꽝 찔뻔 했잖아. 아야 해. 아야. 조심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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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니봐. 응. 지금 집이 90도가 넘었는데 이제 한 87 8도 했나.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온도를 끄고 왔는데 되게 더웠대요. 할아버지는 오다가 뭐 샀는데 안 갖고 왔다고 그거 다시 가지러 갔어요. 보자. 보자. 아유 와가지고 얼마나 재롱을 떠는지 지금 할머니하고 한참 저 저쪽 평상 있는 데서 놀다가 일이 왔어요. 지가 이 컴퓨터 켜래요. 아이고 할머니도 아. 응 응 응 응 응 응. 할머니도 아. 보여줘. 아 해. 아. 껌 씹세. 응. 껌. 껌. 우리 하일이 먹을 게 없는데 포도하고. 응. 응. 참외까지 해야지. 아. 아. 빠이 해. 빠이. 또 봐요. 여기서 놀게요. 야ekst. lett言. 네. وisés! 감사합니다.